오늘은 10단계 눈물 특집이니만큼 좀 룰을 바꿨어요 얘가 룰을 바꿨어요 얘가 예 특별 룰을 만들었는데요 10단계에 몇 명이 오르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승자 이름을 다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 로얄룩 선생님은 원래는 한 문제만 푸셔도 되는데 아니 선생님 그동안 많이 날로 드셨잖아요 많이 날로 드셨잖아요 그래서 대한외국인 팀은 한우 10박스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3명이 올라갔다 한 번 이겨요 그러면 10박스 들어가고요 두 번째 사람도 로얄룩 선생님이 이겨요 20박스 세 번째도 이긴다면 30박스 들어갑니다 아 그래가지고 1층 하역장이 마비된 거구나 왜 봐봐요 한우 쌓이잖아요 아니 지금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잘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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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특별히 홍천에서 바로 올라온 산재직송 한우 스불세뚜 잘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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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자